2023년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20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디오리지널 K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 조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는 아까 정오라이브 때 한번 다시 말씀드렸고 주원영도 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히든풋볼 정식으로 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라이브 방송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또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방송 중에 주간성영이라는 그런 팟캐스트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 하는 야구 이슈를 다루면서 임창규 선수와 정인영 아나운서에게 욕설을 하고 또 민망한 단어를 쓰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이어서 야구 이야기를 했을 때 야구 팬들이 좀 기분 나빠할 만한 좀 비아냥대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방송을 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방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정오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방금 주원영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조금 더 여러분 원하시는 부분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또 더 재밌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희형이랑 이제 K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주말 사이의 경기들에서는 환호할 만한 이야기들 특히 수원 팬들은 정말 오랜만에 승리하면서 모여서 저희가 영상도 잠깐 준비를 했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인천도 무고사 효과를 완전히 단단히 봤어요. 그래서 손변님 전화 연결을 한번 가능한지 기습적으로 한번 전화를 좀 걸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아 인천이 이제 무고사 효과인가요 결국?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고사가 이제 관중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제로소가 힘을 내는 부담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을 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안 좋을 때 들어오면 뭔가 본인이 바뀔 수 있는데 좋으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어쨌든 좁은 거잖아요. 감독도 좀 고민될 것 같아요. 무고사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타이밍에 지금 좋은데 기존 멤버들이 근데 뭐 와서 어쨌든 분위기가 살아난 건 사실이고 그건 맞아요. 선수들도 이미 되게 친숙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라서 그 김도혁 선수가 인천에 브런치 가게를 오픈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김도혁 선수 다른 사업 뭐 이렇게 했다가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아 그렇구나. 브런치 가게를 했는데 오자마자 이제 무고사 데려가서 다음 날인가? 바로 먹이고 바로 브런치 먹이고 태그 하나 걸고 홍보도 하고 무고사도 맛있게 먹고 제일 핫한 김두혁 선수도 그런 거 보면 개성이 확실해. 제가 알기로 김두혁 선수가 연대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축구부 대학생들은 그렇게 막 일반 학생들이랑 잘 안 어울리는 분위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대학으로 축구를 못 가봐서 그건 잘 모르는데 대학은 사채과잖아. 근데 뭐 쾌박해긴 한데 그런 경우가 왜냐면 축구부는 계속 일정이 있으니까 근데 김두혁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 학생들과도 수업에서 되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타입으로 알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축구부들은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일반 학생 특기생이라고 해서 좀 갈리긴 해요. 고등학교 때 얘기하면 일반인 학생이랑 친했어요? 저는 되게 친한 편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저는 그래서 애들 학교 시간 때 야자 끝나고 했을 때 저희는 학교에서 합숙을 할 때 이제 저녁 외출 끝나고 저희는 거꾸로 학교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내려올 거 아니야? 보통 애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나는 인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누구야 누구야? 잘가 잘가 그래서 어 뭐 다시 뭐 합숙하냐? 뭐라고 해서 어 그랬는데 이제 옆에 동기가 야 너는 일반 학생들 되게 많이 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뭐랄까 떨어져서 지내긴 저도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에 다 운동부가 있었는데 한두 년 정도가 보통 비운동부인 학생들이랑 친한 경우들이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되게 소수해요. 엄청 소수해요. 좀 사교성도 있어야 되고 호기심도 있어야 되지. 너네는 평소에 뭐해? 우리 축구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덕선수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히든인천 때문에 김덕선수가 왔었는데 그때도 그 사무실의 환경이라거나 이런 거를 궁금했어요?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이 있죠. 그냥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보통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저도 이전에 방송 초창기 할 때 다른 BJ들 집에 가면 기구 못 쓰나 장비 못 쓰나 이러면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성격인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축구 외쪽으로도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호기심도 많은 것 같고 어쨌든 김덕선수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따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무고사는 어쨌든 확실하게 효과를 냈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좀 부대 상황이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수원 얘기를 있다가 오늘 크게 봤을 때 저희가 두 파트로 이든폴 K를 나눠서 할 건데 뒤에가 현재 지금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팀들을 좀 체크할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으나 일단 수원 삼성이 분위기 반전을 한번 하면서 팬들이 굉장히 좀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 웹에 그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같이 보면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분위기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중위권에 있을 때보다 지금 꼴찌잖아요. 이때 더 결집된 모습을 더 느끼는 지금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난 경기 안 좋아서 더 그런 거죠. 지난 경기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밖에서 보기엔 그렇죠. 와 팀이 되게 안 좋은데 도 불구하고 저렇게 응원을 하는구나. 그러면 왠지 만약에 1등 팀이 저렇게 응원을 하면 그래 1등 팀이 기분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꼴찌 팀인데 저렇게 응원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거 이외에도 제가 뭐 SNS나 이런데 영상들을 보니까 팬들이 바깥에서도 모여서 응원을 하고 이런 모습도 있고 되게 오열하는 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소리가 커 아 그래 뭔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커 그 외국 경기장도 경기장마다 모이는 숫자는 몇만 명인데 데시벨이 좀 다르잖아 리버풀이 되게 크고 엄청 크다면서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도르트문트가 크고 뮌헨이 조용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수원은 확실히 큰 것 같아요 적든 많든 좀 큰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여러 좋은 응원가가 있지만 이전에 차범근 감독이 있었을 때 수원 구장을 많이 갔었어요 그때 해소제 아니었을 때 2000년대 후반 2008년 2007년 그때 차범근 감독 맞죠 맞을 거예요 그때 지금 또 슈퍼매체도 굉장히 재밌었었고 당시에 근데 이제 수원에 자주 갔었는데 응원가가 조금 꽂히는 응원가들이 많아요 잘 들리는 응원가들이 좀 있어요 수원이 보면 고고랑 관련해서는 지연이 형이 수원삼성 고고 관련된 서포터 이런 거 하면서 그때 서포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리듬풀에서 한 적도 있었어요 저도 대학교 축구 이제 과 축구할 때 응원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참고할 만한 게 수원삼성이더라고요 저는 답사를 갔어요 수원삼성 경기장에서 그거를 듣고 인터넷 검색하니까 가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홈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 이름으로 좀 대사해서 우리끼리 놀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입에 붙으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역사도 있고 응원가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멜로디도 다 뭐 어디 가곡 뭐 이런 거겠지 이전에 원래 있었던 응원가 아니면 다른 노래 이런 것들을 원래 차용하는 경우가 입에 붙는 응원가로서는 딱 제격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금 수원의 분위기는 좋다 근데 뒤에 저희가 이 세 팀 수원FC 강원 수원삼성 이 세 개 팀이 11, 12 강등권에 위치한 팀인데 이거는 저희가 아예 딱 반 나눠서 후반부에 고이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자 인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사효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저희가 갖다 붙인 느낌이기도 하고 인천도 방금 그 환희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함성소리 제로소 골 넣었을 때 함성소리 보니까 이거는 유럽축구 그냥 끄작나다 저리 가라던데 제가 최근에 직관을 인천 경기를 갔다 왔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아 그래요? 네 최근에 한 3라운드 전 아 진짜 최근이네 네 최근에 가족을 데리고 다녀왔는데 아 분위기 좋더라 사실 그 우리 애들 또 어리니까 뭐 데리고 가면 뭐 좋아하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입중계하면서 캐리그 분위기 봤을 때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 그리고 가가지고 보는 거 좋잖아 어 그래서 뭐 간식도 막 먹고 막 추러스 이런 거 팔고 하니까 애들 너무 재밌어 하니까 그런 거 먹으니까 단 거 먹으니까 보면서 인천도 최근에 물론 이제 순위가 중하위권으로 쳐져 있지만 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경기장 안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인천도 굉장히 좀 뜨겁죠 뜨겁죠 네 또 축구보기 너무 좋고 좋은 구장입니다 지금 테이블상으로 봤을 때 인천이 30점이에요 그런데 5위가 대구인데 33점이야 5위부터 9위까지 한 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서울도 가시권이에요 7점 차면 7점이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아니다 이 정도면 인천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이때부터 살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만한데 뭐 무고사 효과가 아다리가 맞은 건지 아니면 진짜 선수들이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받은 걸 수도 있고 초반에 너무 일단 안 좋았고 아첸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고 아마 8월 초에 동남아 팀이랑 한번 평가전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플레이오프 통과하면 인천 역사상 처음으로 조별리그에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확실히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무고사 영입을 통해서 사실 이 스쿼드로 아첸이랑 리그 병행하기에는 약간 빡빡한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점들이 있어요 인천에도 공격 외국인 선수는 너무 좋은데 사실 측면 자원들도 좀 부족하고 윙백들 부족하고 센터백도 사실 냉정히 말하면 공 잘 차는 선수가 없고 다 파이터만 있어가지고 그 정도면 지금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지금 환희 말하는 게 너무 좀 공감되는 게 제가 직관 같다고 했잖아요 직관 같았는데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도 아 참 윙백 좀 약하다 사이드백이 사이드백에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같은 얘기를 해서 그리고 센터백도 사실 빌드업 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은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수비 쪽에 답답함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공격이 무고서 오면서 너무 풍부해졌고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참에서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부분이 잘 되면 또 다득점으로 4대2 이런 경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선변이랑 카톡을 했는데 답장이 없으신데? 인천훌리건 좀 뭐하죠? 답장이 없으세요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을 안 하시는데 지금 되게 흥분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톡을 남겨두고 전화가 오면 받는 걸로 하죠 제가 다른 걸 물어봤는데 아예 답을 안 하시는데? 운전 중이거나 또 업무 중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기습적인 전화 연결이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사 인천 기분 좋은 그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 양현준 선수가 셀틱으로 이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권혁규 선수도 같이 되면서 셀틱에 굉장히 많은 한국 선수가 이적이 되게 됐어요 자 근데 요거 양현준 선수가 라이브 방송 이게 무고사 선수 입국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라이브 방송이 역시 대세구나 제 옆방에서 했습니다 제가 중계 갔는데 주저요? 제가 중계 갔잖아요 중계에서 옆방에서 대기실 옆방 옆방에서 했는데 뭔지 알아야 중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 나가고 그냥 대기실에서 이거를 봤는데 좀 반응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일단 이거죠 아니 나가는 데 왜 라이브를 해? 영입이 아닌데 이게 중대 발표라고 사실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좀 불안하게 했어요 왜냐면 근데 이제 중대 발표라고 하면 누구 들어오나?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영입에 대한 기대가 마련이니 근데 이제 중대 발표해놓고 이미 기사가 많이 난 양현준이 나간다라는 걸 하고 양현준 선수가 나와서 뭐 하고 하고 하는데 일단 시도 자체는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거 구단이 하면 좋죠 어쨌든 무고사 라이브도 그랬고 예전에 한국형 재계약도 라이브로 했을 거예요 예전에 한 2년 전엔가 뭐 있어가지고 그런 건 좋은데 약간 감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억지로 만든 느낌?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반반 갈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식이든 라이브로 팬들하고 소통하는 건 좋지만 그 내용이 뭔가 이제 라이브로 한다는 것은 좀 신선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마 그런 거 아닐까 내용적으로가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 양현준 선수 이 이적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슈가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현준 선수가 유럽 가는 걸 축하한다 라는 느낌으로 라이브를 연기 아닌가 싶은데 강원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가는 선수 유럽 가는 건 축하할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핵심 전력이 유출이 되는 거고 영입이 아닌데 중대 발표라고 하는 것이 적확한가 라는 생각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런 시도가 저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무고사는 뭐야? 뭔데?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아이 그건 아니겠지? 다 아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이제 좀 김이 빠지는 김이 빠지는 상황이고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보도자료가 딱 메일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FC 양현준 셀틱 이적 한국축구발전위원 대승적 결정 이렇게 제목이 왔어요 근데 제가 누차를 얘기했지만 대승적인 건 없습니다 축구판에 왜냐면 정말 헐값 또는 공짜 FA로 보내주면 뭐 대승이 될 수 있죠 진짜 난 우리가 이 선수가 우리 팀에 헌시적으로 3년간 일했어 뭐 1년이 남았지만 우리는 이게 아니라 사실 이적료 35억 이상이면 지금 이 선수 군대를 해결하지 못한 이 선수한테 정말 이 정도 쓸 수 있는 구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원은 돈을 받은 상황이고 이적료를 발생을 시켰잖아요 협상을 해서 단어가 좀 잘 맞지 않는 네 대승이랑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강원이 어쨌든 약간 안 보내주는 구단 그리고 김병지 대표도 안 보내주는 대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약간 오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거를 대승적으로 쓴 거는 이제 강원의 이미지를 약간 이제 배인배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솔직히 축구 요즘 팬들은 다 알고 이미 상황을 다 아는데 이거를 대승적인 단어를 물론 이거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기자가 받아서 대승적인 걸 빼면 전혀 그거는 보도가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보도자료는 오면 그대로 내보내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바꿔도 상관없어요 참고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온 거잖아요 근데 뭐 그대로 복붙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 어떤 그냥 작은 매체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안 맞는다 이런 단어는 딱 맞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잘 보내줬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정한 이적료를 받고 적당한 협상을 통해서 양현준 선수의 유럽 진출을 응원한다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조금 그렇다 아무래도 역시 그때 그 잡음이 있었던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라이브도 하고 뭐 보도자료도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보내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강원은 뭐 이따가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사실 뭐 강원 팬들은 양현준 선수가 나가는 것보다 유럽 축구에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일단 강원 축구 자체가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성적이 올라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뒷파트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울산이 지금 약간 주춤해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박영호 선수 인종차별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 박영호 선수가 중동 오피셜이 나왔어요 네 사실 이 오퍼는 작년부터 있었던 오퍼고 아 오래된 오퍼구나 갔으면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도 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저도 들은 게 있어요 박영호 선수는 중동 쪽에서 꽤 오랫동안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들었을 때는 저는 아 이거는 보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 금액이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들어오실 것이 뭐 30억 내외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중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을 주는 거지 박영호 선수 나이도 이제 벌써 30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아쉽긴 하지만 내보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고 근데 어떻게 이게 상황이 중동 관련된 어떤 오퍼나 관심이 언론 쪽에 많이 나온 타이밍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다리가 어 인종차별 이슈가 있어 그래서 이걸로 문제가 됐어 그 사살락 관련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마치 그 모양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때 오니까 탁 도망간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미 이전부터 이건 있긴 있었다 6개월 이상 오퍼가 가지고 있었고 물론 그 상대팀에서 한 번 보낸 다음에 안 해? 그러면 안 해? 할 수 있었는데 그걸 6개월 이상 관심을 지속시키면서 중동은 우리나라 공격수로 크게 관심은 없어요 다 수비수나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옛날에 뭐 이명주 신지노 정우영 맞네 이근호 선수가 중동 가긴 했지만 거기서 잘 안 풀렸고 공격수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남태희가 약간 특이의 케이스지 거기에 되게 어렸을 때 가서 자리 잡은 케이스라서 그래서 대부분 중앙 아래쪽을 선호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용호가 굉장히 딱 맞는 케이스라서 그런 부분이 잘 통했던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팬들은 중요한 시기에 나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만이 생길 수는 당연히 있고 그래서 울산이 권혁규를 이제 데려오려고 했지만 그 타이밍에 셀틱이 권혁규한테 오퍼를 보냈습니다 근데 권혁규의 셀틱 오퍼도 1년 동안 계속 지속된 오퍼였어요 근데 권혁규 입장에서는 1년 전에 못 나갔고 1년 전에도 못 나갔고 6개월 전에도 못 나갔거든요 근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울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본인의 꿈 군필이잖아요 나가면 이제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잘 되면 그래서 이제 이거 크지? 셀틱을 가는 거를 좀 선택을 했고 뭐 부산도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수락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1년 동안 오퍼 오는 구단이 오고 셀틱은 진짜 정성이라니까 어떤 구단이 한국 2부 리그 선수한테 심지어 국가대표도 아니야 근데 얼마나 좋게 봤으면 이 선수를 1년 내내 오퍼를 계속 주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허때도 얘기했는데 선수들이 권혁규 선수 칭찬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근데 진짜 형 말대로 유럽 구단이 이렇게 관심 갖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군필이라는 어떤 메리트가 있다는 걸 얘들도 알고 있고 셀틱이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계속 오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셀틱이 한국 와서 광주 경기도 보고 왔고 엄지성도 봤고 정호연도 봤고 다 봤는데 어쨌든 권혁규에 대한 사랑은 그 사이에도 식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는 중형까지는 몰라도 일단 초반에는 좀 기회를 부여받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워낙 세게 원했었으니까 근데 2점은 양현준 선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2브리그에 어쨌든 있고 아무래도 공격수보다는 좀 수비지역에서 뛰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약한데 어쨌든 울산은 권혁규 보강에 실패를 하면서 일단은 그 자리에 구멍이 났고 정우영 선수가 지금 FA로 나와있긴 한데 아 이거 쉽지 않을걸요 왜냐면 정우영 선수도 중동에 남으려면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남태희 선수도 중동에서 계약이 끝났는데 다른 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라를 옮길 수는 있어도 그래서 중동에서 이렇게 한번 이미지 잘 잡은 선수들은 그래도 꽤 오래 뛰면 정우영 선수 데려오기에는 쉽지 않고 돈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연봉 문제가 크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차이가 너무 크니까 차이가 너무 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에이전트가 잘 알아보면 맞춰주면 땡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면서 지금 울산은 중앙에 어쨌든 구멍이 난 상황이고 뭐 이거를 메우기 위해서는 배팅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다른 팀 지금 K리그 1이나 2에서 뛰고 있는 수병 미드필더에 현금 질러가지고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권혁규를 그렇게 데려오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승점이 12점 차이라서 뭐 얘기 나오는 건 없어요? 떠오르는 선수도 없어요 저는 사실은 누가 영입된다고 하더라도 박용호를 지금 대체할 만한 선수 2% 정도만 메울 수 있는 선수도 누가 있어요 수비용 미드필더 잘 없지 수비용 미드필더 자체가 없어요 별로 수비용 미드필더? 없잖아 안정적인 수비용 미드필더 머리에 딱 떠오르는 선수가 뭐 서울이면은 기성용인데 기성용은 아니고 당연히 안 되고 기성용 오스마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데려올 수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 데려올 수 있는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없지 잘 떠오르지 않아 이거는 지금 전력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그 선수 누구? 아니 뭐 그냥 떠오르는 선수로 봤을 때 전북에 있잖아요 아 많은 미드필더들? 네 중앙 미드필더들 많잖아 솔직히 근데 못 뛰고 있잖아 그냥 못 뛰고 있으니까 못 뛰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북도 정리하기 편하고 울산도 데리고 오기 편하고 이종성 이종성? 못 뛰고 있습니다 형 이종성 밀잖아요 계속 밀렸습니다 밀다 밀렸습니다 김병수 감독 아래에서 밀렸습니다 이종성 그래도 좋았는데 맹성웅 맹성웅 그 다음에 그 김건웅 김건웅 이제 트레이드잖아 제주 그래 이미 그런 식으로 괜찮으면 다 가로채 간다니까 그러네 그렇지 이미 갔구나 울산은 이래저래 좀 지금 아마 이규정 선수 그것도 나왔잖아요 그 결과 근데 그거 아니라고 나왔지? 이게 이 장면을 떠나서 사실 이 장면을 제가 선수들한테 돌려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이제 선수들 가운데서는 뭐 다른 팀 경기 잘 안 챙겨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이게 퇴장 안 당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안 당했어? 하니까 일단 퇴장 맞고 이게 퇴장이다? 선수들 한 3명 정도에 물어봤어요 일단 퇴장 맞고 근데 이거 사후 징계 어떻게 돼요? 선수들 잘 모르더라고요 사후 징계 사후 징계 어떻게 돼요? 주중 경기였잖아요 이게 골 때리는 게 주중 경기에 뭘 나오잖아요 그럼 주말 경기 전까지 답을 안 내요 한 달이 이건 어쨌든 징계도 안 나왔으니까 아예 말도 안 되지만 주중 경기 나오고 주말 경기 사이에 목금 있잖아요 이때 뭔가 안 내요 항상 안 나와요 항상 안 나와요 우리도 항상 그랬었어 항상 안 나와요 주중 경기 때 계속 기다렸잖아 근데 그게 맞아요? 주중 경기 때 사고를 쳤어 사후 징계를 내릴 거야 근데 그 다음 경기를 패스하고 그 다음 경기에 사후 징계를 주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조금 타이밍이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그리고 징계를 안 받았는데 그러면 인천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따지면 근데 혜택은 다른 구단이 보는 거야 그런 경우가 생기지 한 팀 건너뛰고 그 다음 구단이 보는 거잖아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봐야지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잘 보는 게 우선이고 근데 뭐 사후 징계라는 게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래도 그 다음 경기에 바로 뭔가를 징계를 내려줘야 그게 사후 징계의 의미가 있는 거지 한 경기 건너뛰고 이거는 아 이거는 사후 징계 까면 아닙니다 옐로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얘기하지도 못해요 라고 넘어가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가장 또 문제인 거는 화제가 되면 이렇게 코멘트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화제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대0 승리 경기야 근데 5골 넣은 팀이 손에 맞았어 선수한테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 다 이겼으니까 그래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5심도 마찬가지인데 이겼어 이긴 팀이 5심 피해봤어 근데 이겼어 그럼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봤지 제가 그 서울대 광주 경기 몇 달 전에 중개할 때 아 이건 나상우 진짜 걸린 거거든 난 건 선수도 본인도 피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이 시원하게 이겼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뭐 코멘트가 없었어요 이기고 지고 무슨 상황인지를 떠나서 제대로 처음에 보거나 아니면 확실한 사고 진기가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확실해야 되니까 이제는 이 룰을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떤 건 보고 어떤 건 안 보고 왜 이거는 코멘트를 하고 기자가 전화해야지만 코멘트를 하는 건지 누가 물어봐야지 코멘트 하는 거냐 아니면 구단이 따져야 코멘트를 하는 건지 이게 좀 이상해요 옛날에 다 한 적 있잖아요 모든 판정에 대해서 하다가 저는 이제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일일이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징계 주고 하길 바랄 뿐이죠 내부에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도 어떤 것도 해 아 이거는 뭐 옷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가 어떤 거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이상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름이잖아요 심판도 나는 되게 지친 게 저는 보이거든요 못 따라가 심판들이 덥고 집중력도 떨어지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거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풀이 많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많이 돌리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사후징계 타이밍이 있으면 그걸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못했다는 이거 이것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징계가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밀었다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울산은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박용호 선수가 나간 거에 대한 전력적인 이슈 그 다음에 이런 인종차별 이슈가 팀에 터지면 당연히 어지러웠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규성 선수 이런 것도 팀이 정신없는데 이거에 맞물려서 연패가 나오니까 울산이 지금 사실 승점자는 커요 그래서 이게 흔들린다고 다음 경쟁이 바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선수들한테도 선수들도 불편한 일이야 그 인종차별했던 선수들도 불편한 일이야 그 친구들도 징계를 세게 받고 벌을 달게 받고 어쨌든 이거를 징계를 다 깔끔하게 받은 다음에 남들이 납득할 만큼 간 다음에 출전을 해서 활약을 하면서 사과를 하든 세리머니로 고개를 숙이든 뭘 하든 했으면 되는데 이 선수들도 애매한 게 징계가 안 나왔어 경기를 뛰어야 돼 마음은 엄청 심란해 그럼 나가서 경기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게 울산이 멍청하다니 팀을 잘 만들려면 징계를 세게 줘서 일단 빼고 그 나머지 선수들로 으쌰으쌰해서 간 다음에 그래 너는 충분히 벌 받았으니까 이제 들어와 해서 복귀를 시켜야지 이거를 애매하게 코멘트만 세게 하고 뭐 하고 사실 저는 홍명보 감독도 멘트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 구단의 최종 초기장 단장이잖아요 단장이 사과문도 다 컨펌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 단장이 그 논란에서 갑자기 쑥 빠졌어 단장이 제일 세게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 초반에 징계를 줘야 되는 거는 감독도 징계를 주려면 줄 수 있죠 구단의 말에서 근데 어쨌든 최종 결정은 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장이 이걸 처리했어야죠 단장 말만 번지를 하고 사과문만 쓴 다음에 뒤로 쑥 빠지고 선수를 출전시키고 이게 그 인종차별을 한 선수 당연히 잘못했죠 당연히 나쁜 행동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징계가 이렇게 안 나오면 선수 입장에서 어 그러면 저는 징계 제가 자체적으로 내 경기 휴게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지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울산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면 이렇게 입 닦을 거였으면 그냥 입을 닦고 있든지 처음부터 코멘트를 하지 말든지 뭐 결과적으로는 이래저래 애매한 상황이 됐어 그냥 그 순간 아 이거는 큰일이다 멘트 세게 해야지 딱 세게 해서 와 멋있다 와 단장님 말 잘했네요 그 뒤로 아무것도 없어 쑥 사라져 그냥 그 뒤에 액션까지 해버리지 그러면 다섯 경기 정도면 괜찮았으려나 아 그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솔직히 징계 수위를 이게 이런 처음 경론 거의 처음 경론이잖아요 인종차별이라는 걸 그래서 이거를 몇 경기 줘야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물론 룰이 있으면 좋죠 이런 걸 기준이 있으면 뭐 세 경기에 다섯 경기 또는 다섯 경기 열 경기 이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몇 경기 줘야 된다는 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납득할 만 들었을 때 아 그래 그 정도면 팀에 타격이 있겠지만 납득할 만하다 그래 돌아와서 반성하고 해라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 전혀 그런 분위기가 그때부터는 저는 좀 망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때 이거를 지금 어쨌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지난 얘기긴 한데 박용호 선수가 이게 이적을 하면서 다시 얘기가 좀 됐잖아요 뭐 기사와도 좀 됐고 그래서 고래스 저 요번 타이밍에 이거를 울산이 조금 흔들리는 와중에 이게 다시 언급이 되는데 이거는 일단 뭐 박용호 선수는 빠졌고 그러면 요거는 마무리를 전력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려올 수 있는 선수는 한정적이고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위기까지는 아니에요 승점차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 위기는 아니고 빠져도 멤버가 좋아 근데 어쨌든 팀이 지금 어수선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저는 그 뭐 이규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인종차별 거기에 연루된 선수들은 지금 아주 온전한 정신 상태로 뛰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뭔가 애매해졌잖아 상황이 징계를 세게 받아서 뭔가 조용히 있다가 그러니까 연예인도 자숙하고 정말 큰 사건이 아닌 이상 약간 소소한 논란이야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제가 지금 좀 너무 활동하면 부적절한 것 같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 돌아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완전 중대범죄들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선수들도 집중하기 어려울 거다 집중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구단 탓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수원 인천은 분위기로 좀 반전을 시켰고 양현주 선수 이적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울산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걸로 좀 만회를 하려면 뭔가 중원지역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울산은 제가 이제 입중계를 하면서 좀 많이 울산 경기를 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라운드 경기가 어디였지? 아마 울산하고 금요일 경기인데 금요일인가? 울산이랑 자 보겠습니다 좀 약간 빅리치였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울산이랑 제주입니다 아 제주구나 근데 울산이 이기는 경기도 물론 이제 뭐 대승하는 경기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힘들게 승점 3점을 따냈어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이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승점 3점을 따내는 거 보니까 강팀은 강팀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천이나 수원에게 지면서 약간 흔들린 건데 그렇죠 연패를 할 줄 몰랐지 이거는 제주 이기고 분위기를 반전을 해야죠 울산도 이번 주말 라운드는 중요해 보입니다 이건 그냥 본인들이 본인 발목 잡은 것밖에 안 돼서 저는 뭐 저도 할 말 없다 전술도 별로 약했고 이 경기들에서는 상대팀이 훨씬 더 좋았고 그리고 지금 인천 수원이 약간 수원도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인천도 사실 코너였어요 완전 몰려있었지 그랬다가 분위기 반전이 이렇게 된 거니까 승점을 쌓아도 애매하게 쌌다 보니까 계속 강등권 바로 위에서 계속 그 애매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는 이렇게 아파트라고 보니까 진짜 아파트는 앞부분의 파트는 앞파트 네 이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뒷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등권 세 팀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 건데 수원FC 강원 그 다음에 수원삼성 이렇게 세 개 팀입니다 지금 11-12 말씀드린 순서대로 수웹 강원 수원이고 승점은 20-16-15 에요 그리고 이거 와 근데 이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뭐 가봐야 되긴 하는데 이거 1 플러스 2잖아요 말도 안되는 그렇지 너무 불편한 1 플러스 2잖아요 근데 이거 셋 다 강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결국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인천이 뭐 무고사 영입하면서 또 워낙 외국인 선수들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막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세 팀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림 제주도 사실 어 좋았다가 최근에 또 안 좋았는데 그래도 제주는 힘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남길이 어느 정도 그 수준 밑에는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느낌상으로 근데 그래서 수원FC하고 강원하고 수원은 이 세 팀에서 여기서 좀 싸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누가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느냐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힘을 어디까지 낼 수 있느냐 자 그럼 수원FC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7경기에서 2무 5패 좀 안 좋긴 하구나 그 다음 7경기 20실점 물론 여기에 이제 워낙 대량 실점 경기 하나가 포함이 돼 있는 걸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수원FC는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주랑 같이 결산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원FC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나요 감독 김덕윤 김덕윤 감독은 이거 이미지 바꿔야 된다 뭐냐면 수비적인 전술을 잘 못 짜는 감독으로 이미지가 좀 박혀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수원FC는 매 시즌 최다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번 시즌 문제 아니에요 조덕재 감독 때도 골도 골 제법 넣었는데 먹히는 건 좀 많이 먹혔던가 재밌게 하다가 강등 그런 느낌 아쉽지만 재밌게는 했어요 그렇지 수원FC도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아마 지지나 시즌에도 김덕윤 감독 부임 이후에 실점이 굉장히 좀 많은 팀으로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별로지 수정이 잘 안 되네요 지금 최다 실점에서 압도적으로 50실점으로 많아요 2위가 대전인데 37위니까 여기서도 13개나 나 실점이 너무 심각하다 경기당 2골 이상 무조건 먹는다 대전도 대전 팬들이 대전 수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 대전 이제 어쨌든 최근에 또 분위기가 영 좋지가 않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팀 보다도 많아 훨씬 더 많으니까 네 그럼 요거의 부진의 원인은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전술이 없습니다 아 일단 전술 없다 전술이 없다 없습니다 너무 센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조금 있습니다 살짝만 있다 네 아니 제가 모르게 전술이 있죠 무조건 전술이 있는데 통하지 않는 전술이다 수행이 안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 김도겸 감독 만나보면 이런거에 관심 많던데 그래 이게 제 느낌입니다 3백이 안되면 4백을 써요 4백을 안되면 3백을 써요 이주원이 안되면 박조은을 넣어요 박조은이 안되면 이주원을 넣어요 제가 이런걸 왜 확실이 느끼냐면 실수한 선수는 다음 경기에 주책나는가요 왜요 이주원 안되면 이주원 안되면 김완을 넣는다 김완을 넣는다 강성준 넣는다 그런거 아 그래서 박배종 대신 이 범행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박배종이 실수해서 근데 물론 실수한 선수 다음 경기 빼는건 흔한 일이긴 한데 이게 너무 반복이 돼 모든 포지션에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떤 선수가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떤 선수가 여기 나와서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 결국 박배종 실수했다고 이 범행이 넣었다 70점 했잖아요 솔직히 이 범행 선수 되게 못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측은지심까지 들었어요 아 예 이건 너무 안 좋다 이거는 경기 보셨죠 7점 한 장면 음 아마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아 그래 이런거는 데미지가 크지 이건 못잤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이 가끔 있잖아 축구 선수들한테 물어봐 선수들이 이랬어요 아마 저거는 아마 엄청 자괴감이 커서 다시 회복하는 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되게 많은 생각을 할 것 같다 왜냐면 되게 어렵게 나왔잖아요 경쟁이 밀려있다가 어렵게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큰 데미지를 벗으니까 해외 리그에서도 이렇게 이 정도 대량 실점하면 몇 경기 골키퍼들 빼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런 판단들이 과연 이렇게 계속 실수하면 갈고 갈고 하는게 선수들이 납득을 할지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물론 실수를 해서 빼서 실수를 하면 다 빠지면 이거는 팀이 안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본인의 잘못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술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공격은 개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날도 있습니다 가끔 잘 맞으면 근데 수비는 감독이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인터뷰에서 아쉬운게 자꾸 뭐 정신력 의지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게 어딨습니까 의지 정신력 다 열심히 하려고 하죠 물론 이제 의지와 정신력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전술적으로 이걸 잡아줄 수 있냐 이거죠 실점이 지금 거의 매경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 김동훈 감독이 2부에서 1부 올라왔을 때 젊은 감독으로서 세로운 감독으로서 각광을 받았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때 박진석 광주랑 막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그런 시간들도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실점은 많이 하지만 공격적으로도 꽤 어떤 득점도 해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재밌는 축구를 보여주면서 잔류에 계속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소원FC가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좀 더 나은 축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변화되지 않고 좀 환희가 얘기한 것처럼 안정되지 않은 수비 정말 수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수비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진짜 많아요 김동훈 감독이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가 지금 이게 선수들이 막 약간 약간 게으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감독님께서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코칭 스태프에서 정확한 진단 내려서 왜 수비를 뚫릴지 사실 난 외국인 선수 두 명 센터백 새로운 선수 하나랑 잭슨이랑 우고고메스랑 잭슨 세우는 거 보고 좀 놀랬어요 이렇게 한다고? 뭐가 있나? 일단 외국인 선수들 센터백 조합은 거의 없거든요 K리그에서 소통 문제예요 뒤에 센터백들이 사이드백도 잡아야 되고 앞에 수비와 미드필더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신입생이랑 잭슨을 같이 세워서 와 이거 뭐가 있나 했는데 뭐 없어서 전 당황했어요 이거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약간 대책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좀 제 스스로가 이거 뭐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 이게 무슨 되게 계획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신세계 선수가 뭐 실수를 했을 거예요 몇 경기 전에 그래서 빼면서 이걸 그냥 한 건가? 라는 약간 의심이 들 정도로 되게 답답한 경기였고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저 선수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야 경기 끝나고 경기장 끝나고 갈 때 뭐해? 그러면 감독이 뭔 말 했는지 인터뷰 엄청 다 본대요 그냥 그게 안 보일 것 같잖아 근데 진짜 다 본대요 무슨 말인지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멘트가 나오면 선수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아질 수 없는 멘트들이 제가 봤을 때 좋은 말을 왜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기자회견은 기자한테 하는 말 팬들한테 하는 말도 있지만 선수들 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선수단이 이게 좀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런 건가? 정신력 부족하다 좀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선수들은 어디까지 의지를 가져야 돼? 진짜 우리 열심히 했지 않았어? 이렇게 반발이 가지라는 게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전술 탓을 할 수 있지 아 그렇지 아니 코칭 스탠도 제대로 자리를 위치를 포지셔닝을 해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지나 정신력이 되게 정성적인 그거잖아 그러니까 수량화가 안 되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가 차이가 있으니 그리고 이 베테랑 신의 부조화도 좀 있고 그거까지 이게 22세 카드를 제대로 써본 걸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거는 없어서 그럴지도 몰라 쓰긴 써야 되는 거 근데 베테랑 선수가 일단 너무 많아 박주호 선수가 은퇴하긴 했지만 노장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약간 베테랑이 있고 젊은 선수는 그냥 한두 명 넣어줘서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아직까지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있다는 건데 수원FC 명단을 보잖아요 딱 한두 시즌은 풍미했던 선수들이 있어요 이전에 좀 날랐다 어 왕년에 그래도 한두 시즌 좋았지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은 나지만 뭐랄까 신선함? 예전에는 신선했던 선수들이지 근데 아주 신선함이 좀 덜하다는 느낌도 분명히 들어요 U22 제도의 찬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 보면 진짜 진짜 죽을 똥 살똥 어떻게든 살리려고 22세 넣어가지고 30분 어떻게 버틸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빼는데 집중 그러니까 넣어서 이걸 써먹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원삼성 같은 경우는 꼴치틴이죠 김주찬 이상민 같은 선수들을 어떻게든 20분 30분씩 효과적으로 써먹으려고 이번에 효과 받잖아요 임무를 주고 물론 빨리 빼긴 합니다만 하는데 수원FC 보면 이 선수들은 그냥 교체를 채우기 위한 약간 수단으로만 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활약이 미미 근데 지금 뭐 내용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김도균 감독이 제 느낌상으로는 22세 자원은 이전부터 가장 빨리 뺐습니다 맞아요 1분에 뺀 적도 있어요 되게 많이 빨리 빼요 1분에 뺀 적도 있어요? 진짜 빨리 빼긴 했던 것 같아요 1분에 뺀 적 있어요 맞죠? 1분에 뺀 적 있을 거야 난 기억이 있어 1분에 뺀 적은 없을걸? 그때 급한 경기였어 다 인자 아 그래 오늘은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도저히 얼마나 급한 엄청나게 빨리 빼긴 했나 보네 2분이나 3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느낌이 1분이었어 체감상 1분이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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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단이 어쨌든 시즌을 준비할 때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2세는 5시즌 이렇게 해서 2명은 부상당할 수 있으니까 3명에서 4명 확보해 놓은 다음에 1, 2번을 정해놓고 3, 4번은 언제든지 투입돼서도 20분 정도 뛸 수 이게 있는데 아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 제대로 세워지니까 선수단 구성이 이상해요 베테랑 너무 많고 노장들만 너무 많고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 중간층 없고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일단 앞에 공격수들이 수비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한 선수가 엄청 내부에서 화를 냈다고요 아 그래? 네 그냥 이렇게 내부에서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 자체가 뭔가 좋지 않은 거야 왜 저기 공격수 2명 수비 안 하냐 왜 수비 안 해? 나도 공격수 나도 공격하는 선수인데 왜 나만 수비하냐 이렇게 말하는 선수가 있대요 그 정도로 뭔가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 그래 좀 합이 안 맞는다 그거 로페즈래요 댓글창에서 말해줬습니다 아 로페즈요? 아 그래? 댓글창에서 누가 로페즈라고 말해줬습니다 내가 말했어 저기 뭐야 전북 머플러 했던데 던져주니까 그거 하지 말지 내가 볼 때 그것도 연관성 있었어 이거 내 피셜입니다 손에프치 왔어 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 7대0? 오마이갓 내 커리어에 최악이야 전북이 그립다 그 속마음이 갑자기 전북 머프로 날아왔을 때 옛 추억이 떠올리면서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목에 걸지 않았을 때 뭐 되게 단순하게 한긴 한 것 같은데 그래 그냥 생각 한 번만 하면 안 하면 되는 거를 이거는 좀 아쉬운 당연히 뭐 수원FC 팬들 입장에서 좋게 보일 수가 없으니까 왜 그랬을까? 그게 난 그냥 한 것 같아 그냥 진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 정말 뭐 팬이 던져줬으니까 해야지 그리고 나 전팀이기도 했고 그냥 그 생각이 아니었을까 난 수원FC에서 열심히 뛸 건데 전팀이니까 주니까 그냥 얘 추억 생각하면서 그냥 걸친 거야 그럼 안 되는 건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이게 내가 롤페지라서 더 충격인 것 같아 왜냐면 뭔가야 롤페지는 건실한 청년 그렇지 약간 바른 생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갑자기 수원FC 입장에서는 약간 언다간 행동이잖아요 띠용? 약간 그거 아니야 뭐야 저런 애였어? 이런 짓을? 어 수원FC 팬들은 이제 근데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 나는 수원FC가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솔직히 아 진짜? 왜냐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내려가는 데는 내려간 데는 뚝뚝뚝떨어지지 우리 성남이었죠? 나 지금 성남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3위 잠깐 찍었다가 초반에 그냥 강등됐잖아요 진짜 수직 낙하하는 정도로 위험하게 내려갔으니까 내려가는 게 더 무서워요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차라리 찔끔찔끔 강원처럼 1점씩 따서 수원처럼 1점씩 따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추락해버리면 답 없습니다 답 없죠 자 수앱은 좀 전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와중에 외국인 관련돼서도 이래저래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되고 있는 그림이 있고 강원 강원같은 경우에는 양현준 선수는 일단 빠져나갔고 김대원 선수는 지금 돌아올 때 됐나요? 부상인데 조금 회복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래저래 어쨌든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거는 좀 크죠? 저는 올해는 별로 안 크다고 봐요 김대원과 양현준이 활약을 거의 못했다고 작년 생각하면 작년에 정말 확실했으니까 작년보다 반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포인트 자체도 없지만 경기 보면 영향력 자체가 없어요 거기로 공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정말 경기에 두세 번의 기회 이걸 살리면 승점 가져가는 거고 그걸 못 살리면 강원이 무너지는 경기가 많은데 어쨌든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김대원 선수 돌아와서 어떻게 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강원은 수비는 되게 단단합니다 지금 거의 1실점 이하로 막고 있거든요 수비는 잘 된다 근데 문제는 1실점만 하는 팀은 비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용수 축구 내지는 윤정환 축구의 어떤 기반 아닙니까? 안정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기본적으로 그게 베이스였던 감독들이니까 이진법을 많이 썼죠 이진법 이진법 했다가 수비 무너지면 그럼 괜히 고장나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공격을 잘해야 돼서 강원이 5 플러스 1을 다 채웠습니다 외국인? 외국인을 아 가득 찼구나 가득 찼어요 알리바이프 갈레고에다가 투치, 가브리엘, 야구, 웰링턴 이중에 두 명은 포르투갈 1브리그 포르티모넨세에서 완전 주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나름 로테이션으로 뛰었던 두 명을 데려왔고 여기가 진짜 안주긴 안주나 봐 왜냐하면 박지수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지 박지수 연봉이 얼마 전에 8,500만원 모이기 나왔었잖아 공개가 됐죠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스페인 일부 하위팀이랑 포르투갈 중상 밑에 있는 팀들은 진짜 생각보다 돈을 정말 많이 안줘 생각보다 진짜 안줘요 캐리가 나아요 선수들이 거기 가는 거는 진짜 많은 걸 포기하고 가는 거긴 해 왜냐하면 이 두 명이 스물 몇 경기 뛰었어요 포르티모넨세에서 근데 한국으로 온다? 한 몇 배만 올 것 같아요 브라질 선수는 포르투갈은 어른으로 통하고 편하고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인데 어디서 어디로 오는데? 포르투갈에서 K리그 강원도로 몇 배만 올 것 같냐고? 몇 억이면 올 것 같냐고? 몇 배? 자기 지금 연봉에 3배만 오죠 그래 그 정도면 오지 근데 더 받잖아 3배 정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근데 얼마나 안줬으면 그래 단번에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바로 오겠어요 그 정도로 포르투갈 리그는 조금 우리가 포르투갈 어쨌든 축구를 잘하니까 약간 허상이 있는 것 같아 몇몇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포르투 아니면 벤피카 스포르팅 이 정도 되는 팀들 말고는 확실히 연봉 수준은 되게 많이 낮은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왔고 또 투치라든지 중앙수비 잘하더라고 나쁘지 않더라고 뭐 이렇게 막 되게 막 빌드업에 엄청 발을 엄청 잘 쓰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되게 투치 있는 스타일인가? 투치 있어야죠 그래도 저기 아직 투치가 죽지 않았네 나 투치가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투치가 살아있어 다행입니다 중계때 한번 해? 투치 아 좀 갚아야 될 것 같지 그건 이제 이상윤 의원님 그렇지 나는 안 돼 그건 좀 가능하죠 나는 안 돼 형 하면 그 바로 700킬 800킬 예전 작두 느낌 나기 때문에 뭐 예전 작두야 엊그제 아 그랬지 지난주였죠 엊그제 통일동 해지 이걸로 했었지 그래서 대고 근데 이게 문제는 공격수가 4명이에요 최전방 원톱이 박상혁 22세 카드라서 어떻게든 써야 돼요 전반이든 후반이든 이정혁 지난 경기 때 실려 나가서 부상을 체크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있고 야구랑 가브레일 다 톱자운이란 말이에요 이거 좀 골치할 뿐 같아요 4명인데 그리고 외국인 쿼터가 3플러스 1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외국끼리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많으면 좋긴 한데 많은데 잘해야지 사실 많은 것도 많은데 잘해야지 잘해야 되는데 사실 한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잘하면 그거 캐리하면 뭐 되는 건데 일단 답답합니다 투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강원 팬들이 윤지원 감독이 몇 경기 치렀으니까 윤지원 감독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지금 아직 약간 더 지켜보는 관막 관막 어디 보자 이런 느낌이고 그래도 최용수 감독 때보다는 뭐 조금 낫네요 왜냐면 서울이랑 할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아주 1대1이지만 이길 뻔도 했거든요 서울이 못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일단 외국인이 터지면 이 팀 무조건 잔류하는 거고 외국인이 그냥 여기서 그냥 안된다 안된다 싶으면 그러면 위험하다 왜냐면 윙이 없어요 여기는 윙백이자 윙이 많거든요 유인수도 윙백이자 윙이고 그리고 정승용도 옛날엔 윙이었고 윙백이고 지금은 센터백 보고 있습니다 스토퍼 왼쪽 스토퍼 보고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터지면 국내 선수로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투치 하나에다가 알리바이프 한 절반 뛰고 나머지 안 터지면 그래서 이거 외국인 선수 또 외국인 선수 데려오는 거는 그거 알죠 김병지 대표의 실력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약간 외국인 잘 데려오면 대표이사나 단장 같은 사람이 칭찬받지 또 칭찬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죠 김병지 대표가 약간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아 약간 양현준 때도 그런 것도 그렇고 왜냐면 어쨌든 2002 레전드 멤버인데 조금만 해도 다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리고 뭐 최근에 어떤 그런 약간 부정적인 이슈에 휘말리다 보니 그런 거에 근데 뭐 결국엔 사실 결과물을 마지막에 잘 만들어내면 본인이 그걸 또 만회하는 거니까 자 다음이 수원삼성입니다 아까 봤듯이 극적으로 승리를 따내면서 분위기를 어쨌든 탕 치고 올려가는 이 순간이긴 해요 근데 이 한 경기로는 사실 아직 부족하죠 이거를 스타트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뭐 지난주에 저희가 수원을 따로 얘기를 했으니까 체크해볼 거는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쵸 어쨌든 꼴찌니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울산을 잡긴 했지만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봤고 뭐 지난 번 지난주에 종윤이가 수원삼성 그래도 잔류할 것 같은데 그냥 난 느낌이야 라고 하니까 내가 그럼 누가 내려가라 답을 못했잖아요 그건 맞지 수원삼성 저도 잔류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야 또 누가 내려가 하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여전히 조금 세밀함이 부족한 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난 경기 말고 최근 3, 4경기를 봤을 때 일본인 카즈키 선수가 와서 중앙에 어떤 패스의 퀄리티를 확 올려준 건 사실이지만 센스는 있더라 진짜 근데 그게 계속 나올 거란 보장도 없고 혼자서 하는데 혼자만 패스 잘하면 뭐해 받는 선수가 잘 받아야 되고 잘 올려야 되고 그 다음 동작을 해야 되니까 해결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고승범이 조금 과부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승범은 메시즌 과부하 그쵸 워낙 많이 뛰니까 근데 그냥 이 선수의 특이점 아닐까 미스터 과부하 그냥 왜냐하면 스타일 자체가 워낙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좀 매력적인 데가 있는 거 아니야 지난 경기는 후반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거는 관리가 확실히 필요하고 당연히 부상 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러면 그럴 경우 중앙미드필더는 유재호 있고 이종성은 몰라요 안 쓸 것 같긴 해요 느낌이 지금 아예 이름에도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중앙미드필더가 확실히 없다는 느낌이 들고 좀 구멍이 났을 때 메울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단점은 확실히 있고 저는 이제 수비 쪽에 조금 더 빌드업 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 일단 전반적으로 실수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수비 쪽 선수들이 그러니까 파이팅은 넘치는데 너무 파이팅이 넘쳐서 장호익 같은 선수들은 좀 약간 지나쳐가거나 요런 페이스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뭐 공을 딱 감아서 잘 차는 선수들은 아니다 보니까 실수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병수 감독이 얼마나 실수를 줄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저는 김병수 감독이 박대원 선수를 되게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센터백도 되고 윙백 되고 풀백 되고 저는 이 선수가 왼발잡이인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저번에 황진성이랑 이슬기랑 나랑 왼발이다 오른발이다로 겁나 논쟁 얘 왼발이야 그러니까 진성이가 아니야 진성이가 박대원 고등학교 때 같이 운동을 해봤대요 아니야 오른발이야 내가 왼발 알려줬어 이러는 거야 황진성 왼발이잖아 어 근데 왼쪽 쓰는데 그래서 그 직접은 안 물어보고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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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는데 본인도 대답 못하는데요 라는 답이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분명히 양발을 잘 쓰나 보라 양발이네 양발잡이에요 완전한 양발잡이인데 원래는 오른발잡이더라고 아 근데 왼발만 쓰다 보니까 왼쪽에 줄었었잖아요 어 그게 왼발잡이가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진짜 그런 거 보면 궁금해 양쪽 발을 별 차이 없이 쓴다는 게 아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왼발을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우리나라는 양발 밸런스가 좋은 편 아니에요? 네 그래도 좋은 편인데 아 그래도 요즘도 잘하는 선수들은 해외에도 똑같더라 네 근데 차이가 좀 그래도 좀 있어요 있는데 잘하는 선수들이야 뭐 잘 쓰는데 난 그게 궁금해 저는 진짜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음 아 왼쪽으로 차야지 라는 걸 쓸 때 본인이 볼이 오면 본능 쪽으로 오른발로 툭 쳐야 되잖아 그냥 생각도 없이 근데 왼쪽으로 오면 어떻게 하지? 아니 되게 불편해? 자세 낮추고 뭐 이렇게 하고 아 뭔가 단계가 신경을 써 아 그런 게 없다 본능으로 안 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원일 훈련을 해봤잖아요 어 왼발로 잡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오른발은 생각 안 해도 돼 오면 잡혀 바로 잡혀 근데 왼발은 어떻게 하지? 겁나 생각이 많아져서 오히려 튕겨나가 아 더 잘 받으려다가 근데 양발 잡인 선수들은 그러면 나는 오른발도 그러니까 나도 양발 잡인가요? 넌 무발 잡이 아 무발이야 무발 잡이 무발 무발 잡이 너 오른발 잡았어 왼발 잡았어 비슷해 그럼 무발 잡이 둘 다 못하잖아 무발 잡이입니다 무발 잡이네 그래서 박대원 선수는 왜냐면 빠르고 효율성이 있고 근데 실수를 좀 줄여야 돼 나는 김병수한테 딱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수가 좀 잦다 아 좀 잦아서 근데 최근에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좀 중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센터백들만 조금 더 안정감을 찾는다면 저는 멤버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 뮬리치를 과연 끝까지 믿고 쓸 수 있으지는 솔직히 지금은 좋아요 근데 언제 못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 근데 졸라 밀어줘야죠 나는 밀어줘야 된다고 일단 밀어줘야 된다고 세게 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거에 특화되는 것 같아 구석으로 밀어차기 겁나 잘해 이번 골도 오른발로 딱 접은 다음에 정말 좋은 골였지 타이밍 좋게 때렸고 프리킥도 보면 구석으로 딱 밀어차는 이거에 능하지만 일단 머리를 겁나 못 쓰고 위로 올려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 봐야 되고 그리고 왼발도 잘 안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뮬리치 위주로 뭔가를 좀 맞춰주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수원 삼성이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왔을 때 둘을 또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22세 카드가 김주찬이 또 이번 경기에 잘하기도 했지만 이상민 김주찬 이런 선수들을 또 시간 배분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어쨌든 이 선수들이 90분 내내 잘하기는 어려운 나이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를 몇 분 정도 믿어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김병수 감독이 좀 생각을 생각해야 된다 저는 김병수 감독 수원 삼성에서 두 번 만나봤는데 얼굴이 너무 까매서 말을 못했어요 왜? 아 얼굴 색이 안 좋다고? 얼굴 색이 너무 까매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타서 까매 아니 아니야 달라 진짜 감독들 상태 안 좋았을 때 얼굴 색 변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아니 얼굴 색이 진짜 검정이 돼 그래서 되게 조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것도 못해 그런 분위기가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짧게 세 마디 하고 고생하세요 나 그랬던 분들 기억나는 게 예전에 박거나 감독 박거나 감독도 그랬어? 진짜 미남이잖아 근데 얼굴 색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다음에 김남일 김남일 감독도 그랬을 때 가면 와 이게 인터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 안 좋은 감독님만 찾아갔네 일부러 간 건 안 돼 저는 배정 받은 대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필 또 그렇게 맞물려가지고 솔직히 지금 패트레스쿠 외국인 빼고 김기동 감독 빼고는 얼굴빛 다 안 좋을걸요? 그래 근데 김기동은 원래 김기동 감독님은 원래 얼굴 좀 많이 탔잖아요 그리고 골프로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가셔서 그런 거 아니야? 항상 성적 안 좋아도 밝아 기본적으로 약간 스트레스 지수가 스텝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를 밖으로 막 표출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머지 분들은 항상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 많아 보여가지고 쉽지는 않죠 김기동 감독 이제는 이 정도 순이면 연습장 가시겠네 그때 좀 팀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아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연습장 가서 드라이브를 공 빵빵 때려야 되는데 지금 눈치보면서 가지도 못한다고 지금은 상황이 또 지금은 이제 빵빵 때릴 수 있겠네 그렇게 잘 친다면서? 아 그건 몰라 어마어마하게 잘 친다던데? 아 그래?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 잘 친 사람 몇 명 있죠? 몇몇 진짜 잘 친다고 여튼 신태훈 감독도 좀 잘 치는 것 같고 잘 칠 것 같아요 약간 공 약간 재간 있게 치는 사람들이 꼭 잘 쳐 공이 있는 것 같아 김영범 잘 친다더라 김영범 해설위원 아 김영범 해설위원은 내가 듣기로는 이전에 골프 사업을 했었어 맞아 맞아 했었어 아 그래 아 골프 어디 뭐 용품이나 옷을 파는 그런 사업 비싼 거를 좀 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뭐 또 잘할 수 있겠지 관심이 있었으니까 하셨겠죠 자 뭐 아까 제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영한테는 아 손삼성은 남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누가 남을지는 모르겠다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1 플러스 2가 너무 2브리그 팀들한테는 서운하게 들을 수 있지만 1 플러스 2가 너무 좀 가혹한 느낌이죠 이 정도 인기면 14팀 늘려도 되지 않아요? 지금 그대로 그대로 가면 아 그러니까 16팀은 나는 오버한 것 같고 우리나라 규모에 14팀 13팀은 아라리 안 맞아서 싫고 경기수 안 맞아서 싫고 14팀 모르겠다 아니야? 너무 많아? 아니 근데 K리그 진짜 재밌긴 하고 요즘에 인기가 많이 또 이번 시즌엔 좀 잘 가고 있으니까 16팀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많아 우리나라 땅덩이에 비해 너무 많고 12개로 좀 몇 번 가봅시다 일단 더 가야 돼 왜냐하면 이게 장사 잘 된다고 알바 많이 쓰면 나중에 장사할 때 서로서로 민망하거든 또 반대로 그거 있다보니까 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함부로 가게 확장 안 한대 왜 그러면 부정탄다고 아 부정탄다고? 그러니까 바글바글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넓어지는 순간 그게 밀도가 떨어지잖아 헬렁헬렁해 보이잖아 어 그러면 또 안 좋으니까 자 이렇게 히든풋볼 디오리지널 K환이형이랑 얘기 진행해봤고요 자 그럼 환이형 보내주고 잠깐 끊었다가 내일 환이형 다시 옵니다 네네 아시안게임 대표팀 얘기를 좀 침충적으로 다뤄보기 위해서 내일 환이형 다시 오고 환이형 가고 그 다음에 덕연이랑 오리지널 EPL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 올게요 네